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 탈대만 움직임. 뒤통수 맞은 TSMC. 2. 오히려 대만이 전부 물어내게 생긴 상황. 3. 7년 만에 초대형 적자나며 시장 퇴출 위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제재 강도가 높아질 경우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를 뺏어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는 경제학자 친월링이 한 발언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되었습니다. 친월링은 중국이 대만의 TSMC를 뺏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TSMC는 미국의 7개의 공장을 건설하여 미국으로의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이 TSMC를 뺏어오지 못하면 중국의 목표인 반도체 자급자족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이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점에서 백악관 전 만보보좌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대만의 안보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를 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외의 보좌관을 지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TSMC 공장을 직접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글로벌 안보 포럼의 화상으로 참석해 중국이 대만에 성공적으로 침투해 장악하게 될 경우 이 공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직접 공장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TSMC 공장을 중국의 손에 떨어지도록 두면 중국이 실리콘 반도체의 새로운 석유 수출국 기구처럼 되는 것이며 그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무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미국과 그 동맹국이 절대 내버려 두지 마늘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은 경제 안보 전쟁이라면서 중국이 최첨단 칩을 만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게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자국에게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칩수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최근에는 유럽까지 60조 원 보조금을 주겠다며 반도체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에 중국 반도체 업계가 몸시 불안해하고 있다며 중국 반도체 회사에는 7나노 공정 이하 최첨단 공정 기술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전문가는 요즘 화제인 z-gpt 같은 첨단 엔진을 만들려면 수많은 첨단 반도체가 필요하다. 며. 그러나 첨단 반도체의 중국 내 반입이 완벽하게 봉쇄돼 특히 ai 분야에서 피해가 심각하다. 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00조 원 이상을 들여 반도체 프로젝트 40개를 진행하며 자체적인 기술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무리 발버둥져도 현격한 기술 자위를 쉽게 좁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최근 미국이 내놓은 집수법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기업이 tsmc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수의 기업에게 향후 10년간 우려국 투자 금지를 담은 방어막 조항을 적용하면서 tsmc의 중국 내 생산시설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중국 공장을 앞으로 10년간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릴 수 없어 생산설비를 추가 확장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랜드플래시의 층수를 제한하는 조함은 두지 않았고 웨이퍼 투입량을 기준으로 3기 때문에 현재 설비 규모를 유지하면서 기수량 상을 동해 생산 증가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생산 제품은 대부분 구형 공정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tsmc는 중국 난징의 28nm 공정설비 확대를 추진해 올해 확장 완료 계획이었지만 미국 보조금을 받는다면 10년간 주가 생산 확장과 판매 제한을 적용받아 치명적인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28nm 이상 공정은 tsmc의 지난해 연매출에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중국 고객사의 물량이었습니다. tsmc는 올 상반기 주문을 중국이 아닌 대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곰장을 짓고 보조금을 받으면 가장 큰 고객인 중국 내 생산과 판매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tsmc는 이렇게 미국의 칩수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도 미국 애리조나 곰짬을 건설하면서 20조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세부 영업 정보를 내놓고 초과 2위를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tsmc는 지금 이에 강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라면 tsmc의 마크리 회장이 미국이 조건을 끝내 바꾸지 않는다면 워싱턴과 협력하는 것을 단념할 수 있다는 강공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 tsmc가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에 심하게 흔들리는 사이 삼성전자는 이를 오히려 기회삼아 1위 자리를 넘보며 시장 장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만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았지만 지금 속도를 내는 삼성전자는 물과 10년 만에 tsmc를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4나노미터 공정에서 업계 1위인 대만 tsmc와의 수율, 완제품 줌 양품 비율, 격차를 사실상 지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7일 정보기술, IT, 팁스터, 정보유출자, 레베그너스, 레브그너스는 애플의 경영진 미팅 회의록을 인용해 4나노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수율은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레베그너스는 이와 함께 tsmc의 3나노 공정 수율에 대해 최대 63% 수준이라며 가격이 4나노미터와 비교해 2배가 됐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4나노에서 tsmc와의 기술 생산 격차를 근접한 수준까지 추격한 뒤 3나노에서 선두 경쟁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는 진입장벽이 높은 자율주행용 반도체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14나노미터 nm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공정에서 테슬라의 3세대 자율주행 fsd 칩을 생산했고 8mm 공정에서 4세대 fsd 칩 생산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엔 자율주행 전문기업 아빠렐라와 최첨단 5mm 공정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3월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손을 잡고 새로운 차량용 칩을 만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tsmc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이 삼성전자는 늘 그렇듯 위기 속에서 더욱더 속도를 내며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1등 기업 tsmc 이 흔들리고 중국 반도체가 봉쇄되는 사이 자신들이 한국을 이기겠다고 또다시 일본이 뭉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2나노 이하 기술 개발에 또다시 도요타, 소니, 키오샤, 소프트뱅크 등 8개 회사가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목표로 라피더스라는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라피더스는 라틴어로 빠르다라는 말인데 이를 드림팀이라고 부르며 한국을 추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경험과 기술력이 없지만 미국 대만과 손을 잡고 반전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tsmc는 일본의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현재 공장을 지어도 인재 부족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재가 매년 천 명씩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가전, 디스플레이, 조선, 반도체에서 경쟁에서 밀릴 때마다 전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쳐 일장기 연합을 만들었지만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연합을 일장기가 아닌 빠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세련되게 바꿨지만 역시나 힘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굵기를 시작부터 함께했다는 임현규 전 삼성전자 사장은 이번 미중의 패권 경쟁이 한국 반도체가 세계를 쥘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임현규 전 사장은 13억 인구의 중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커서 부품 소재를 싹 쓸어가서 우리가 먹을 게 없지만 그에 반해 3억 인구의 미국은 하이테크 산업에서 한국, 일본, 대만이라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볼모로 잡힌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산은 원가 경쟁력 문제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중심이 우리 쪽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 주격을 자단해주는 현 상황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위런 버핏이 대만 TSMC 주식을 급히 매각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유를 묻자 그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버핏이 중국과 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술렁였는데 이런 가운데 한 국내 경제 전문가는 이 상황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 위대한 업체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누구보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요즘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분야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설계도를 건네주면 그대로 생산을 해주는 것인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분야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대만 TSMC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본 이후로 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얼마 전에는 삼성마저 파운드리에 뛰어들었고 TSMC와의 경력 차이가 있다 보니 아직까지 점유율 차이가 꽤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종합 반도체를 키워온 삼성의 저력으로 파운드리 산업을 시작한 지 고작 몇 년 만에 업계 2위를 차지하며 기술력으로는 TSMC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곧 상용화될 3나노에선 이미 따라잡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굉장한 호황기를 누리며 TSMC는 반도체 설계 업체들에게 주던 할인 혜택들을 전부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적게나마 해주던 할인 혜택을 폐지하고 살 사람은 사고 말 사람은 말라는 뜻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IT기와 반도체 장비들의 수요가 늘면서 업계는 사상 처음 맞이하는 호황을 겪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이미 초미세 공정에 1년치 이상의 주문량이 쌓여 있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2020년 설비 투자를 176억 달러 우리 돈 19조원 가까이 늘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고객사들의 주문량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삼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1년치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지금 주문을 한다면 대략 1년 뒤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위 TSMC와 2위 삼성에 이은 업계 3위인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도 가동률 100%를 달성하며 유례없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는 2020년 세계 파운드리 업계는 전년 대비 20% 성장했으며 내년에는 그 이상 발전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가 호황기라고 해서 모두가 웃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매일같이 최대 실적 달성과 같은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만 뒤에서는 각종 특허 소송을 비롯한 이권 다툼의 한창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업계 1위인 TSMC는 선두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위인 한국 기업을 향한 특허 소송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삼성은 미국에서 특허 전문관리 업체인 롱혼 IP에게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롱혼 IP는 처음 들어보고 그만큼 생소한 기업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특허 소유권을 사다가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하며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특허 소송만을 위해 탄생한 회사인 것입니다. 이런 롱혼 IP에서 한국의 삼성이 자신들 소유의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걸어온 것인데요. 놀랍게도 해당 특허 기술은 얼마 전까지 대만의 TSMC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2019년 대만 TSMC가 해당 특허를 롱혼 IP 자회사로 이관시켰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TSMC가 자사 핵심 기술이 담긴 특허를 특허 전문 업체인 롱혼에게 넘긴 이유는 삼성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로지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 TSMC가 자사의 소중한 특허를 롱혼 IP에 넘겼고 이런 식으로 롱혼 IP가 각종 특허를 취합하여 삼성에게 소송을 걸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TSMC 또한 과거에 롱혼 IP 자회사와 특허 분쟁을 하며 각종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서로 합의하며 상호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TSMC는 롱혼 IP 반도체 자회사에게 상당량의 로열티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호협력을 맺은 두 기업은 다음 타겟으로 삼성을 목표로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백 수천 건의 소송을 진행한 삼성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TSMC의 특허를 들이밀며 삼성에게 소송한 롱혼 IP는 최근 삼성에게 맞소송을 당했습니다. 삼성은 롱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 특허 침해 무효 소송이 심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과 롱혼 IP는 과거에 특허 소송을 벌인 적이 있었으며 해당 소송에서 양사가 합의하며 더 이상 특허에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은 일절 일으키지 않겠다는 양사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합의를 근거로 상호간의 모든 법적 분쟁은 더 이상 그만하기로 한 상황인데 최근 롱혼 IP가 다시 특허 침해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합의서에 근거하면 롱혼 IP의 주장은 무효이지만 롱혼 IP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침해했다는 특허는 기존의 롱혼 IP 소유가 아니었으며 삼성과 롱혼 IP가 상호 합의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된 TSMC의 특허이기 때문에 해당 합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롱혼 IP에서 주장하는 특허 침해 자체를 일절한 적이 없는 데다 특허 침해와는 별개로 과거에 맺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삼성의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양사가 과거의 합의를 통해 서로 간의 법적 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최근 롱혼 IP 측이 이런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소송의 중심에는 TSMC의 반도체 특허 기술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TSMC와 소송하던 롱혼 IP가 서로 상호 협력 합의를 하더니 TSMC 위 특허마저 롱혼 IP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삼성에게 소송을 거는 명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한 롱혼 IP는 2020년 2월 TBT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이 TBT의 TSMC 소유의 미국 특허 세건을 이전했습니다. 삼성이 미국 법원에서 TBT와 롱혼 IP가 동일법인에 가까운 특수관계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롱혼 IP의 소송은 무산이 되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 비용을 삼성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롱혼 IP 측은 얼마 전 설립한 TBT와 자신들은 전혀 다른 업체라며 따라서 이전에 삼성과 합의한 모든 계약 내용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내에서 TBT가 롱혼 IP의 자회사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TBT의 핵심 임원 상당수가 롱혼 IP 출신이었으며 과거 TBT가 설립되던 당시에 롱혼 IP는 TBT의 대표자 역할로 각종 계약을 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TBT가 명백한 롱혼 IP의 자회사라는 증거를 잡은 삼성은 미국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롱혼 IP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는데다 소모적인 소송으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삼성은 과거 TSMC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와 두 번째로 TBT가 롱혼 IP의 자회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며 좋게 합의하자 더니 새로운 회사까지 만들어가며 뒤통수친 특허 기업에게 큰 한방을 선사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롱혼 IP에게 특허를 넘겨주며 소송의 빌미를 제공해준 대만의 TSMC 또한 무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최종 판결까지 기본 2년에서 길어지는 경우 4년까지도 가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로펌을 선임하여 특허 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한 건에 보통 500만 달러, 우리 돈 6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일방적인 소송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대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특허 소송 비용으로만 연간 3조 5천억가량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불과 10년 전 특허 소송 비용으로 연간 1조 원가량 사용하던 것에 비해 매우 커진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법원에서 특허를 분석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길어지며, 시간과 비용 또한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2016년경 특허 전문업체 넷리스트로부터 서버용 D램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지만, 2018년이 되어서야 미국 법원으로부터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비침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특허 침해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딱히 얻는 것은 없는 소모적인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처럼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 소송 과정에서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실제로 일정 부분 혹은 전체를 상대방이 보상해야 합니다. 이번에 롱혼 IP에서 삼성에게 진행한 소송 역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승리는 삼성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이 낸 맞소송에 의해 롱혼 IP 측에서 상호협약을 위반한 내용으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묻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만약에 삼성 측에서 이번 송사에 자신이 없었다면 맞소송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건의 소송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기간에 제일 많은 소송을 해본 경험으로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롱혼 IP 말고도 여러 특허 전문 업체들이 한국의 기업들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차별 소송을 남발하는 승리하면 좋은 거고 아니라면 많은 식의 소송을 진행해오던 특허 업체들이 최근 들어 더 치밀해지고 교묘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설립부터 한국의 기업들을 겨냥하고 특허 소송을 위해 회사를 차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엔 아일랜드에 위치한 특허 전문 업체 솔라스 OLED는 최근 몇 년간 OLED 관련 특허를 집중적으로 취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연구 개발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디스플레이 업체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마련한 특허 기술들은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게 소송을 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솔라스 OLED는 지난해부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를 향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게 TV용 대형 OLED 패널의 회로 설계 특허 침해 소송을 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게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엣지 디스플레이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 소송은 미국과 독일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식의 특허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특허 전문 업체들의 행태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허 전문 업체들은 짧으면 1년, 길면 5년 안에 설립되어 특허 침해 소송만을 위해 설립된 업체들입니다. 이들 회사들은 단 한 건의 연구 개발을 한 적도 없이 단순히 기존의 업체들로부터 특허의 권리만 사들여 각종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송으로부터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 개발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등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진정한 특허 침해가 있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관련 통계상 진짜 특허가 침해되었을 확률은 15% 정도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85%에서는 특허 침해가 없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송으로 사회 전반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무차별 소송을 했지만 특허 업체가 패소하는 경우 기존의 소송 비용만 부담하던 것을 넘어 연구 개발 및 제품 출시에 차질이 생긴 책임을 물어 배상금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5G 통신산업 자동차 관련 기술 등에서도 수많은 특허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나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이 많은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가 업계 1위인 경우가 많아서일 것입니다. 그만큼 한 번 걸리면 많이 뜯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완성한 기술을 앞으로 더욱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삼성의 가장 큰 라이벌인 tsmc가 관련 특허를 넘겨주며 삼성에게 소송을 유도한 사실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근 전세계 첨단산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중국의 첨단산업이 장비도 못 구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어가자 이제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애플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만과 일본이 똘똘 뭉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소외시키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에게 미국의 애플은 vip 고객입니다. tsmc 매출 4분의 1가량이 애플에서 발생하며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최신의 미세공정을 요구하 단가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소니는 이미지 센서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tsmc에게 주문하여 생산한 뒤 애플에 납품하고 있어 애플 tsmc 그리고 소니는 특수한 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던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계획이 틀어지자 더 늦기 전에 대만을 무력통일하여 대만의 반도체 기반시설을 홍콩처럼 흡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런 속내를 드러내자 애플은 자신들의 캐시카우인 스마트폰 공급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 중국과 대만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조립 공장은 대만 기업 폭스콘이 중국의 공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아이폰에 탑재되는 cpu와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는 대만 내 tsmc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 공장이 하나도 없는 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심 공급사들이 전부 중국과 대만에 있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폭스콘과 tsmc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제품을 수주하고 싶다면 빠르게 탈중국을 결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 기업 폭스콘은 베트남과 인도 쪽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대만 tsmc는 일본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니와 협력하여 구마모토 지역의 이미지 센서 공장을 건설 중인데 tsmc가 8조 원을 투자했고 소니가 6천억 원을 투지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직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총 공사비인 9조 원에서 절반가량인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에 밀려 고사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선 1조 4천억 규모의 일본 공장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사 대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4천6백억 원가량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투자로 일본은 LP다 반도체 이후 명맥이 끊긴 d램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론의 당초 계획은 일본의 8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d램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 경제가 하락 추세로 변하면서 공장 규모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플래시 공장과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아날로그 칩 파운드리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를 받아 문어발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해외 투자로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난이 오더라도 자국 기업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려는 계획이지만 일본의 이런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글로벌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조원을 들여 디램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램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둘이서 전세계 점유율을 70% 이상 독과점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디램 시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3곳이 나누고 있는데 최근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점유율 10%대를 눈앞에 둔 마이크론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본을 전진기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마이크론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세계 경기 침체 현상이 짙어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디램 가격도 올해 초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하락세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번 1분기에만 단기 순손실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7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규모의 적자인데 이어서 이번 2분기와 3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전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규모 적자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마이크론은 전체 직원 중 10% 이상을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 비용으로 3천만 달러 대략 40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디램에만 의존하던 마이크론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을 지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IT 매체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3D 낸드의 가격을 10%가량 올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하락세에도 이렇게 배짱 있는 가격 상승을 결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올해 10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로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설립된 YMTC는 중국 당국의 지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엔 삼성과 SK 하이닉스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었던 128단 낸드플랫이 개발에 성공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삼성전자가 반사의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YMTC의 가파른 성장 배경엔 미국 기업 애플이 있었는데 미국 상무부의 조치로 YMTC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자 미국의 애플은 YMTC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삼성의 3D 낸드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견제와 혜택을 번갈아 가며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칩사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만 빠진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매우 비싸게 팔아도 선택지가 없는 중국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제재 그룹인 칩사에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중국 수출이 존도가 높기에 칩사 통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칩사 통맹과 대중 수출 규모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수출비 중 50% 이상이 중국을 향한 수출입니다. 중국에서도 대만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에 대만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견제하겠다며 대만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칩사에 참여한다는 보복으로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면 안 그래도 높은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태 중국은 국가적인 분쟁 상황이 있을 경우 자신들이 가진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왔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무역 시대에 수입 제한과 같은 1차원적인 조치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선심쓰득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결코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높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물건을 사주기에 혜택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첩단 제품은 한국이 아니면 중국은 만들 수도 없고 구하기도 어렵기에 사실상 혜택을 주는 쪽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동맹인 칩사에 참여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실은 거의 없으며 보더라도 극소량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마이크론이 직원과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반도체 생산량을 20% 감산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현지에 짓고 있는 최신형 d램 공장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빠르면 내년말부터 d램을 생산하겠다는 마이크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막대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로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